braun 내가 니 남편이야? 네 내가 누구랑 맞자만 뜨면 남의 편만 들잖아요 아저씨는 그래서 내 편 아니고 남 편 갈게요 율아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야 널 진심으로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 꼭 만날 거야 와 진짜 아저씨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 못돼 처먹었다 깔려면 그냥 잔인하게 까세요 착한 척하지 말고 나 이제부터 아저씨랑 의절이에요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자 고맙습니다 잠시 후 고맙습니다 아저씨